1. 미국 자전거 횡단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오시는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여정일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먼저 시청자들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스포츠흥룡상업학과 재학중인 21살 조용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스포츠학을 전공하고 있는 25살 하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벌써 이제 로센젤을 출발한 지가 두 달여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뵙기는 건강하십니다 여러 힘든 내용이 많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위안부 알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 동참하시게 되는 그 계기와 배경 내용을 좀 우리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군대를 전역하고 귀양이라는 영화를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러한 비극이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네 트리플 A 프로젝트에 참가하기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트리플 A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 트리플 A 프로젝트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며 미 대륙을 자전거로 횡단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이 세 가지 A에 각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A의 경우는 어드밋으로 일본 정부는 과거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라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어폴로지는 이제 그들의 진실된 사죄와 법적 배상을 희생자와 할머님들에게 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아컴페니는 그래서 저희는 할머님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뜻으로 트리플 A 프로젝트입니다 네 아주 귀한 내용이네요 일본 정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럴 때 우리가 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느라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트리플 A 프로젝트가 이번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1기 2기하고 이번 3기 때 지금 하셨는데 3기하고 1, 2기하고 다른 점이 때문에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네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현지인들과 긴밀하게 접촉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 적당한 속도로 달리는 라이딩 과정 중에서 많은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또 그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2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구작적 발걸음으로 우선 이 프로젝트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 미국 현지인들과의 교류에 초점을 맞춰서 이 미국 주류 언론들 mbc나 뉴스나인들에도 소개가 됐었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로스앤젤레스부터 시카고까지 그 미국 여학생이 소피라는 여학생이 동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카고에서는 트리플엑스 레이싱팀이라는 이제 현지 자전거 동호회와도 동발 라이딩을 진행함으로써 저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많이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트리플에이 어드밋 아플로지 그 다음에 아컴페니 근데 이 트리플에이를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가지 뭐 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트리플에이는 계속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번에 그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굳이 또 미국에서 하게 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전세계 언론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일본을 조금 더 압박하고자 하는 저의 생각이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미국 하면 암만 해도 또 특히 이제 워싱턴에서 어떻게 하는 데는 미국의 수도지만 또 이제 세계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여기 오셔서도 또 이제 쇼지표도 가지시고 워싱턴에서도 많은 언론을 또 조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위안부 알리기 통해서 이제 일본 정부의 정말 그 왜곡된 인식을 또 변하게 하고 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래야만 또 모든 것이 또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의 매체에 있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소원이 그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배상도 중요하지만 물론 아주 공식적인 그 사과 지금 워싱턴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이곳 지역에는 지금 홀로커스트라고 정말 그 독일이 그렇게 아주 많은 나쁜 짓을 했던 그런 내용을 유태인들이 건물을 잘 지어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녀상 하나 세우는데도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고 있고 일본 정부의 그런 여러 로비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다 보면은 뭐 이 힘든 일이 한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벌써 뭐 자동차로 횡단해도 힘든데 예 어떻게 그 내용이 많겠지만 횡단에 하면서 이제 일어났던 보람이 있던 일이라든지 또 정말 그 소개하고 싶은 여러 에피소드 있으면 좀 돌아가시면서 이제 소개 좀 해주시죠 에리조나 지역을 지날 때였는데 그날은 펑크가 세 번 정도 났어요 아 그래요? 근데 불과 그게 5분 간격도 아니었던 게 이제 펑크를 고치고 네 한 200m 정도 갔는데 또 펑크가 났고 또 가는데 또 펑크가 나고 그때 엄청 힘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힘들게 그 지역을 벗어나서 저희가 숙소를 찾았는데 저희가 평소에는 웜샤와 카우치서핑이라는 이제 전세계 자전거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숙소를 해결하곤 하는데 이제 그 지역에는 다른 호스트들이 없어서 저희가 모텔을 봤었는데 이제 모텔 주인분들께서 저희 복장이나 자전거를 보고 이 더운 날씨에 뭐 하는 거냐 미쳤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저희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저희를 공짜로 숙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물건 있으면 이야기 꼭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저희가 처음 미국에 와서 외국인에게 받은 큰 호의였어서 그게 아직까지 인상 깊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하다보면 펌크뿐만 아니라 수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류기구까지 분연도 다 일일이 가지고 다니십니까? 네 저희가 한국에서 꼼꼼히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용주와 저 둘 다 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저희 각자 큰 펌프도 이렇게 저희가 뒤에 이고 다니면서 수리는 각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떠세요? 좀 더 아울러서 소개하실 에피소드 있으십니까? 뭐 보람을 느끼는 거야 이제 매번 현지 언론들과 접촉이 이루어질 때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매번 큰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수요집회를 대도시에서 진행할 때 외국인분들께서 조금이나 관심을 가져줄 때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더위나 고도보다도 맞바람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근데 일리노이즈를 달릴 때 저희가 정말 강한 맞바람을 만났어요 내리막길에서도 자전거가 안 내려갈 정도로 강한 맞바람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썼던 방법이 이제 한 명이 앞에서 한 명이 뒤에 서서 이제 서로의 바람막이가 되어서 바짝 붙어서 달려가는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약간 가슴이 뭉클했고요 형이 좋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예언하다 보면 또 특별히 자전거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또 이렇게 그 가운데서도 노하우가 또 생기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언론의 조명도 받고 일본 정부의 잘못된 것도 이렇게 많이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미주에 있는 동포들과 시청자들께 혹시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세계 인권 중에 전쟁 중 여성 인권 유리 문제 중 하나로서 이 워싱턴 DC 한복판에 잘 조성되어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과 같이 전 세계인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규모의 차일 트래픽킹 중 하나입니다 이 미국 땅에서도 많은 시민단체 분들과 개인분들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올바른 역사 교육과 그리고 소녀상 및 메모리얼 설치 작업 등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이 힘쓰시고 계세요 그런 분들의 활동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또 우리 할머님들과 함께 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탁의 말씀 우리 시청자들과 동포들께서 많이 숙주하셔서 또 그대로 이행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맞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직까지 이 여정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뉴욕까지 가야 되는데 좀 개괄적으로 로스앤젤레스부터 아까 뭐 아리자너도 거칠 수 있다든지 대강 이렇게 왔던 여정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이제 뉴욕까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뉴욕에서 6월 23일 LA 글랜데일 소녀상 앞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엘버커키, 오클라우마시티,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그리고 피츠버그를 지나서 지금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고요 네 한 6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로는 필라델피아와 뉴욕이 남았는데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아침 일찍 DC를 떠나서 3일간 다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최종 기착지인 뉴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와 뉴욕에서는 수요집회를 다시 더 열고 그리고 UN 본부 앞에서 이제 간단한 해단식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필라델피아와 뉴욕의 그 여정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 않고요 또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하나의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비용이 또 들텐데 어떻게 그동안 재정 충당이라든지 후원을 어떻게 받으셨는지요 네 저희 한국에서 우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 스토리를 거기 게시해서 펀드레이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두 명분의 경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치 않아서 이제 개인 사비와 더불어서 이제 자전거 용품 같은 경우는 트랙과 루디 프로젝트에서 다 지원을 해주셨고 아 그렇군요 그 외에서 이제 작은 저희 뜻에 동참하시는 개인 분들께서 후원해주시는 돈으로 지금 이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와서도 저희 프로젝트 공감하시는 분들께서 개인적인 후원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리 이제 준비한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십시일반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네요 네 또 아울러스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또 도와주셨던 혹시 기관이나 단체라든지 개인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LA에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던 이제 가주한미포럼 네 그리고 나비펀드 그리고 각 지역의 한인회 분들 그리고 또 여기 워싱턴 DC에서 저희를 무심장면으로 도와주시고 있는 희망나비 그리고 또 정대위 관계자분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이제 길에서 만났던 개인 분들과 또 저희 응원에 맞이 않으셨던 이제 한인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많은 단체 기구들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네요 앞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3기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질 때 더 많은 후원과 또 많은 관심과 찬여가 있게 되기를 또 바람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제 이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번 그 프로젝트 3를 통해서 기대하는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 3기를 통해서 기대하는 성과로는 조금이나마 더 많은 외국인들, 현지인들이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게 그렇죠 저희가 바라는 바이고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해온 결과로서도 저희가 많은 현지인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프로젝트로써 이제 이 활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이뤄졌던 2007년 하원의원의 위안부 관련 성명이라든가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이 일본 정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미국 당에 와서 이 미국 여론들을 통해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소개하고 있고 또 이 미국 언론과 미국 언론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여론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제와 그리고 법적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HL121이 그 리솔루션이죠 결유문이긴 하지만 그게 만장일치로 통과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아울러서 정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나 이런 것이 기대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더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제 중복되는 면이 이제 없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비전이 있다면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9월 첫째 주에 한국에 귀국해서 수요집회를 참석해서 저희 일정 저희 여정을 이제 소개하고 보고한 후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저희 이 여정과 관련된 비디오와 게시물 혹은 책 발간들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말부터 이제 내년 초까지 또 리크루팅 과정을 통해서 4기 멤버 선발 및 육성을 통해서 또 이 3 프로젝트 저희 미국대로 자전거 횡단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리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과 비전이 정말 앞으로 4기 5기 계속되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성공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또 바라맞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그대로 일본 정부가 잘못된 왜곡된 그 역사 인식을 다시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동행하는 모든 것이 조촉한 시일에 빨리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우리가 알리고 있지만 이렇게 자전거로 미국 횡단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알리는 두 분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심정 정말 어려운 여정이 아니시겠습니까 저희 방송 나오셔서 이렇게 귀하고 좋은 말씀 하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부터 뉴욕까지 위안부 알리기 미 대륙 자전거 횡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두 분의 청년을 모시고 대담하고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